펜엔터테인먼트 매수가 8,960원, 비중 15%입니다. 고점에서 그런가요? 계속 내립니다. 상승 여력이 있는지 손절해야 할지 상담 부탁드립니다.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는데요. 펜엔터테인먼트는 영상 콘텐츠 관련 주죠. 중소형 콘텐츠 제작자로 볼 수가 있는데 작년부터, 작년 말부터 굉장히 강한 상승 추세를 보여왔고 지난주에 고점을 경신했습니다.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KT가 콘텐츠 제작에 4,000억 원가량 투자하겠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이 당시에 고점을 9,500원까지 경신을 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매수가가 9,000원 부근이라서 이렇게 고점 부근에서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이 종목은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좀 손절을 고민해 봐야 할까요? 아무래도 지금 OTT 관련해서 넷플릭스가 지금 전세계적으로 글로벌 시장 점유율 1위를 하고 있는데요. 디즈니 플러스가 1년 만에 무려 1억 명을 돌파하면서 유료 가입자 수가 1억 명을 돌파하면서 지금 넷플릭스의 대항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디즈니 플러스가 국내, 한국에 올 하반기 정도에 출시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시하기 이전에 많은 IP를 보유한 지금 디즈니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거의 어린이용 위주로의 캐릭터 혹은 영화사 여기에 관련해서 IP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데 그거와 관련된 컨텐츠들을 많이 제작하고 있지만 혹시 드라마나 예능, 또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IP나 컨텐츠 자체적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국내 중소형 회사들 위주로 제작사 위주로 아마 많은 지금 빠르게 IP를 확보해 나서고 있습니다. 넷플릭스도 마찬가지고요. 중국의 넷플릭스라 불리는 IT도 마찬가지로 K-콘텐츠에 대한 강한 니즈가 있기 때문에 많은 수요를 지금 창출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동사도 마찬가지로 팬엔터테인먼트도 마찬가지로 최대 수혜를 볼 수 있는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다양하게 드라마를 제작하고요. 예능, 시트콤 등 다양한 장르를 아무래도 제작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미래적으로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고요. 올 하반기까지는 그래도 상승 모멘텀이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물론 단기적으로 급등한 만큼 다시금 차익매물 나오고 그걸 또 소화하고 다시금 모멘텀 받고 이러한 식으로 해서 추세 자체는 상승세를 그리고 있지만 오락내락하는 흐름이기 때문에 굳이 손절을 고민하시기보다는 좀 기다리시다 보면 충분히 수익으로 전환할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추가 매수를 고려하고 싶다 하시면 7천원 정도 이하로 내려왔을 때 진행하시고 이하로 내려오지 않는다 싶으면 그냥 그대로 그대로 가져가셔도 충분히 수익이 가능하시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콘텐츠 업종은 OTT 경쟁 심화에 더불어서 올 하반기까지 상승 모멘텀 있을 것 같다라는 분석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비중 그대로 보유하는 전략 제시해 드렸고요. 추가 매수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7천원선 이하로 떨어졌을 때 가능할 것 같다는 의견 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5810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동화기업 매수가 5만 8천원에 비중 25%로 매수했는데요. 언제쯤 매도해야 되는지 진단 꼭 부탁드립니다.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동화기업은 작년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상승 추세를 보였는데요. 1월 말쯤에 고점이 6만 5천 5백원이었다가 그 이후에는 한두 달가량 조정을 받으면서 5만 천선, 5만원 초반대에서 주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본업이 건자재 관련해서 보드 사업인데 올해 인테리어나 리모델링 수요가 많이 증가하니까 본업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고요. 또 2천원지 소재 분야에서도 좀 관련해서 엮여 있는 것 같은데 전문가님, 이분은 역시 매수가가 그렇게 낮은 편이 아닙니다. 좀 높으셔가지고 손실 중이신데 매도 전략을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네, 아무래도 지금 2차 전지 섹터 전반적으로 최근 들어서 2월달 들어서는 계속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화재 관련해서도 코나 화재 관련해서도 이슈가 있었고요. 또 SK하고 LG하고 분쟁에 관련해서도 이슈가 있었고요. 그리고 폭스바겐도 마찬가지로 자체적으로 생산한다 그래서 국내 배터리 제조업체들의 난황이 예상된다고 하면서 오히려 차이 맹물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화기업도 마찬가지로 주가가 작년 하반기부터 굉장히 크게 상승을 했잖아요. 상승했던 이유들은 아무래도 전고체 배터리 즉 2차 전지 배터리인데 고체 배터리로 기대감이 높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색깔로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 지금 섹터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여서 조정을 보였던 것이고 오히려 전고체나 혹은 2차 전지에 대해서 시장 전망은 5년 내에 정말 전체 자동차 생산의 50%를 차지할 정도로 지금 출하량이 굉장히 시장 자체가 커질 것으로 지금 전망되는 만큼 충분히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걱정하지 않을 섹터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단기적으로는 수개월 내에는 당연히 그동안 계속적으로 상승했던 만큼 차익 매물들이 2, 3개월 혹은 수개월 동안 나타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오히려 저점으로 매수 기회를 삼고 대응하시는 게 좀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 관련주들 올해 들어서 조정을 좀 받고 있고 단계적으로는 추가적인 매물이 더 나올 가능성이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조금 더 보유해 보시고요. 아래에서는 추가 매수를 고려해보는 전략도 괜찮다는 의견 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는 4777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현대차 매수가 24만 7,600원, 비중 50%인데요. 지금쯤 추가 매수해도 괜찮을까요? 상담 부탁드립니다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현대차는 올해 들어서 계속해서 조금씩 조금씩 조정을 받고 있죠. 2월 달에는 좀 횡보를 하다가 3월 달에는 조금씩 저점이 내려왔는데 최근에는 차량용 반도체가 부족해서 또 아이오닉5의 공급이 좀 부족할 수 있다라는 분석 나오면서 지난주에는 좀 계속해서 음봉을 기록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1% 정도 상승하고 있고요. 22만 1,500원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분 일단 비중이 50%이신데 추가 매수를 또 고민하는 것 같아요. 전문가님 괜찮을까요? 비중이 좀 너무 50%까지 높습니다. 그 와중에서 추가 매수를 고려한다는 것은 거의 이 종목 하나로 승부를 보겠다라는 좀 생각이신 것 같은데 지금 자체적으로 봤을 때는 크게 추가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은 아니다 라고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애플카하고 협력 소식에 올 1월 달부터 굉장히 이슈가 되면서 크게 상승세를 보여왔고 그게 애플카 소식과 결렬되면서 오히려 거기 상승분에 대한 매물들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 번에 급락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차금차금 그런 매물들이 나오다 보니까 시간이 좀 길게 횡보하면서 약세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아직까지도 봤을 때 애플카에 대한 이슈 때문에 오른 만큼에 대한 상승분 반납은 좀 더 있을 수 있다라고 좀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 매수는 굳이 지금 하지 마시고요. 50%의 비중으로서 이걸 단기적으로 승부를 보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오히려 강한 반등세 시장은 다시금 전기차나 현대차로 돌아왔을 때 그때 하셔도 괜찮다. 왜냐하면 지금에다가 계속적으로 매물 나오고 눌리면 더 스트레스 받거든요. 비중이 커진 만큼 스트레스는 더 커지는 것이니까 오히려 지금 하지 마시고 차라리 16만 원대까지 내려온다면 그때 차라리 추가 매수를 고려하시고요. 그게 아니다라면 그것까지 안 내려오고 좀 지지가 되고 반등세를 보이거나 아니면 횡보세를 보인다 하시면 그대로 그냥 쭉 기다리시는 게 오히려 현명한 투자 전략이 될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비중도 50%이시고 하니까 추가 매수는 지금 좀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나중에 좀 전기차나 자동차 관련 섹터가 전반적으로 회복이 되는 걸 확인하고 나서 또는 16만 원대에서 추가 매수 가능하다는 의견 드렸고요. 지금은 지금 비중 그대로 보유 전략 제시해 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1507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SK이노베이션 매수가 28만 3천원의 비중 5% 가지고 있는데요. 추가 매수 해도 될까요? 전망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SK이노베이션의 최고가는 32만 원선 최근에 그 부분이었는데 이분은 매수가가 좀 높으십니다. 오늘은 현재가 24만 2천원 정도 기록을 하고 있고요. 이 전기차 배터리 3사 이번 주 들어서는 조금씩 반등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미국 ITC에서 LG화학과의 배터리 특허 침해는 아니다라면서 SK 쪽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앞서 LG 쪽이 승리를 한 거는 영업비밀 침해 소송이었고 오늘 나온 건 배터리 특허 침해 관련 그런 소송이었는데 이 소식 나오면서 오늘 짱 강세 보이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SK이노베이션 추가 매수 고민해 봐도 괜찮을까요? 네 SK이노베이션 28만 원선에 만약에 매수를 하고 계시고 현재 단가가 그렇게 돼 있으면 지금 현재 크게 낙폭이 큰 상황도 아니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굳이 지금같이 단기적으로 반등세를 보일 수 있는 구간에서 추가 매수보다는 그 비중 그대로 그냥 유지하시고 가져가셨다가 차라리 본정가 부근에 오시면 비중을 축소하고 또 추가적으로 하락세가 나온다 싶으면 거기서 또 추가 매수를 하면서 평균 매수값을 낮춰놓고 대응하시는 게 아무래도 현명한 투자 방법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2차 전지 섹터는 지금 당분간은 크게 상승 모멘텀이나 차익 매물들에 따라서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아직 상방 추세를 그리기 어렵다라고 좀 단기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SK이노베이션은 말 그대로 LG와의 가장 큰 악재로 작용했던 분쟁 이슈가 지금 다시금 SK이노베이션 쪽으로 긍정적인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강세를 보이는 것이고 이게 만약에 하루 이틀 좀 더 이어져서 추가적인 상승을 보인다 하시면 그때 오히려 비중을 좀 줄이시고 오히려 좀 대응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으로서는 추가 매수보다는 오히려 좀 기다리셨다가 본정까지 부근까지 오히려 기다리셔라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나온 호재는 좀 단기적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추가 매수보다는 지금 비중 그대로 가져가 보시고요. 매수가 부근까지 올라왔을 때 비중을 줄이신 다음에 추가 조정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까 가격에 하락하면 그때 다시 담는 전략으로 대응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0095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인프라코어 매수가 8680원 비중 40%입니다. 현재 수익 중인데 공시 내용이 어렵네요. 4월 5일 이후에 계속 가져가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두산 인프라코어 역시 건설 장비 관련주로서 지난주부터 인프라 투자 확대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에 최고가가 12,050원을 기록했는데요. 두산 인프라코어도 북미나 중국 쪽에서 많이 해외 매출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대감이 실적 기대감으로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좀 5% 이상 차익실험 매물 나오고 있는데요. 이분은 아무래도 매각 인수 관련해서 그 공시 내용에 대해서 좀 알고 싶으신 것 같아요. 오늘 일단 1만 700원 기록을 하고 있는데 4월 5일 이후까지 계속 가져가도 되는지 전문가님 어떻게 보시나요? 아무래도 그동안에 두산 인프라코어의 실적에 발목을 잡았던 부분이 사업 부분하고 투자 부분하고 다 엮여있기 때문에 좀 약간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 부분을 분할을 해서 확실하게 지금처럼 중장비 혹은 건설 기계 사업을 더 집중을 하고 여기에 따라서 일부 두산 중공업에 있는 지분 또한 마찬가지로 팔아서 현재 자산을 좀 더 늘려가겠다라고 사업을 좀 더 집중하겠다라고 크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에 대해서 당연히 충분히 호재로서 작용할 수밖에 없고요. 아까 전에도 제가 업종 키워드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글로벌 인프라 투자 확대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견설, 경기, 호조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미국, 중국뿐만 아니라 인도도 마찬가지고 신흥국 대부분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지금 일자리가 없어졌고 했기 때문에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면서 일자리를 늘려놓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계속적으로 고용률도 높이고 투자를 확대한다라고 지금 경제 회복을 강하게 끌어올린다라는 정책들을 각 나라별로 지금 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 미국이나 중국에서도 매출이 많이 나오고 있는 동사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상승 모멘텀, 실적에 대한 개선, 기대가 이어질 수 있고요. 물적 분할에서 거기에 따른 또 사업에 대한 재건이나 혹은 기대감이 더 높아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승세는 충분히 이어질 수 있고요. 4월 5일까지는 아무래도 지금 며칠 안 남은 상황에서 거기에 따라서 오른 분에 대해서는 차익 매물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지금 수익 실현을 하시고 나서 조정 이후에 다시금 진입하셔도 나쁘지 않은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산 인프라 코어 앞으로 실적 기대감 물론 좋고요. 분할 이후에도 기업 가치에 대한 기대감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하지만 4월 5일 이후에는 차익 실현 매물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좀 수익 전환하신 다음에 조정 받고 나서 다시 한 번 들어가는 게 어떨까 하는 의견 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1222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매수가 79만 원, 비중 40%입니다. 부분 매도를 해야 좋을지 어느 정도 기간을 기다리면 매수가까지 오는지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라는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국내 바이오 대장주죠. 1월까지는 고점 부근에서 등락을 보이다가 2월부터는 좀 가격 조정이 나왔습니다. 이 당시에 올해 들어서 제약바이오주 전반적으로 좀 약한 흐름 보이고 있는데 그리고 최근에는 한 70만 원 선 초반대에서 지지가 나오고 있고요. 최근에 다시 한 번 조금 반등해 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현재가 74만 4천 원 기록하고 있는데 이분 아직 손실 중이시네요. 전문가님 이분 부분적으로 손절을 고민해 봐야 할까요? 아니면 좀 기다려 볼까요? 네, 아무래도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제약바이오 섹터잖아요. 거의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삼성에서도 미래 먹거리 산업 중에 하나로 제약산업을, 바이오 산업을 선택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고요. 지금 CMO, 위탁 생산을 기반으로 해서 실적을 계속적으로 이끌어내고 있고 신약 개발 혹은 복제약 개발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시장을 확보하고 있고 매출도 실적도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삼성그룹 기업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건희 전 회장이 아무래도 삼성전자의 지분을 가장 많이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배구조가 가장 위에 있었고 아무래도 삼성그룹의 최대 기업인 삼성전자를 경영을 하고 지분을 많이 갖고 있고 1개월권을 갖고 있어야 삼성그룹을 지배할 수 있는 이런 구조거든요. 그래서 삼성물산, 이재용 부회장이 자체적으로 크게 지분을 갖고 있어서 삼성물산이 다시금 삼성그룹의 지배구조를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삼성전자 지분을 갖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충분히 거기에 따라서 주가가 많이 올라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길게 봤을 때는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실적에 대한 모멘텀도 충분히 있을 수 있고요. 지배구룹에 대한 기대감도 충분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제약 바이오산업 자체가 그렇게 이슈가 있거나 시장에서 기대가 부흥하고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오히려 계속적으로 수급이 빠져나가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다 보시면 되는데요. 올 1월부터 해서 지속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제약 바이오는 수개월 동안은 차익 매물이 계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당분간 이게 언제 기간까지 언제까지 이러한 상황이 될지는 아직도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다시금 제약 바이오가 글로벌적으로 이슈가 있거나 아니면 국내 기업들의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금 형성이 되면 제약 바이오 섹터 전반적으로 다시금 수급이 들어오지만요. 대개는 1년 이렇게 가까이 올랐던 만큼 길게 차익 매물이 나오는 이러한 업종 자체가 또 제약 바이오 업종이다 보니까 너무 단기적으로만 고민하시고 생각하지 마시고 1년 이상 2년 이상까지 오히려 좀 기다려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크게 낙폭을 보이거나 크게 하락폭을 보이는 종목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대로 좀 홀딩을 하시고 현재 비중 40%이기 때문에 다소 높은 비중을 갖고 계시지만 그대로 좀 갖고 계시면서 추가적인 비중 확대는 다소 좀 자제하시면서 기다려 보셔라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 종목 자체는 백신 CM우나 바이오 사업 전망 좋고요. 또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개편 이슈 등 여러 가지 모멘텀 그리고 전망은 좋다고 하지만 최근에 제약 바이오주 약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좀 부담으로 보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 제약 바이오주 섹터가 다시 한번 좀 사이클이 돌아올 때까지 1, 2년 정도 좀 길게 보유하는 전략이 어떨까 하는 분석 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서 대응 전략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4417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리드 매수가 1만 763원 비중 5%입니다. 많이 떨어져서 걱정입니다. 계속 가져가도 되는지 대응 전략 부탁드립니다.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는데요. 자 솔리드 같은 경우에도 대표적인 5G 통신 장비주로 최근 단기 고점은 올해 초 1월 8일쯤 1만 2,300원을 기록했고요. 그 이후에는 3월 달까지 쭉 하락세를 보이나가 이번 달 들어서는 좀 소폭 반등 흐름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주가 9천선 부근에서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올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좋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뿐 아니라 북미와 일본 해외에서도 매출이 고르게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주가에 과연 반영이 잘 될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솔리드 계속 보유해도 괜찮을까요? 네 아무래도 5G 네트워크 장비업체들 지금 주가가 계속적으로 올해 들어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이 올 상반기부터 인프라 투자 확대하면서 통신망 구축도 5G 인프라도 확대할 것이다 라고 시장에서 전망을 하면서 다시금 올 초반에 굉장히 좀 기대가 됐었는데 오히려 지금 미국 조파수 경매가 끝나고 이후부터도 계속적으로 오히려 에릭슨, 노키아, 삼성전자 이렇게 경쟁을 하는 구도에서는 에릭슨하고 노키아 쪽에서 많이 발주를 받아서 삼성전자 색깔이 강한 동사 같은 경우도 주가도 좀 약세를 보이고 있지 않나 라고 판단할 수 있고요. 하지만 미국뿐만 아니라 인도도 지금 주파수 경매가 끝났고 5G 통신 인프라 확대에 나설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시장 지배력이 높은 삼성전자도 충분히 수혜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동사 역시 마찬가지로 충분히 올해 내에는 충분히 5G에 대한 관련 네트워크 장비들에 관련해서 주가 상승은 이어질 것이다 라고 좀 보고 있는데 지금 단기적으로는 계속적으로 매물이 나오고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시고 좀 기다리시면서 오히려 좀 강화 다시 상승 추세가 그럴 때까지 기다려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5G 통신 장비주들 올해 이제 수주 재개와 더불어서 실적 회복 기대감 반영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솔리드 같은 경우에도 지금 비중 그대로 보유하는 전략 제시 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0029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YG엔터테인먼트 매수가 4만 6,500원 비중 20%입니다. 드라마 이슈 때문에 계속 떨어질까 걱정인데 진단 부탁드립니다라는 질문을 보내주셨는데요. 최근에 SBS 드라마 조선 구마사에서 역사 왜곡 논란이 일어나서 이 드라마가 조기 폐지가 됐죠. YG엔터테인먼트가 이 드라마에 투자를 하면서 이것이 또 악재로 반영이 된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주가 같은 경우에는 최근 박사건에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4만 4천원 부근에서는 지지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은 현재가 4만 4,900원 기록하고 있고요. 이분은 4만 6,500원에 매수하셔서 지금 손실 중이십니다. 전문가님 YG엔터테인먼트 드라마 이슈 때문에 더 떨어질지 걱정이라고 하시는데요.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아무래도 투자한 기업이다 보니까 투자에 따라서 악재 손실분이 반영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크게 여파가 미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동사와 같이 마찬가지로 오히려 아이돌 사업이나 글로벌 컨텐츠 사업 위주로 지금 사업을 다각화하다 보니까 그 영향에 오히려 주가가 하락했을 때 그래도 좀 기다리면서 모아갈 수 있는 전략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단기적으로는 충분히 하락세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지금 또 위버스하고 협력을 했죠. 위버스가 BTS 거기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에서 만든 플랫폼 업체인데 네이버랑도 지분 교환을 했고 마찬가지로 YG하고 지분 교환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최대 만드는 회사 미디어 제작 회사 혹은 엔터테인먼트 회사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입점을 하게 되면 충분히 기업 가치는 상승할 수 있고 거기에 따라서 지분을 갖고 있는 동사도 수혜를 얻을 수 있는 이러한 환경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긍정적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올 수는 있지만 좀 제한적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번 드라마 이슈 단기 악재는 맞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 같다라는 분석을 드렸습니다. 이 단기적인 악재보다는 엔터나 메타버스 사업 같이 지금 잘 추진을 하고 있는 이런 긍정적인 모멘텀에 더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분석 제시해 드렸으니까요. 참고하셔서 대응 전략 세워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유튜브 댓글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두 분 멋있어요 라는 댓글 달아주셨습니다. 감사하고요. 웹젠 매수가 4만 3,200원 비중 20%입니다. 오늘 왜 이리 내려가나요? 궁금하고 겁나네요.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는데요. 자 웹젠은 게임주죠. 게임주 같은 경우에는 올해 계속해서 좀 중국 판호 발급에 대한 기대감이나 집콕 수에 따른 실적 기대감, 긍정적으로 예상된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웹젠은 지난 3월 22일에 굉장히 강한 상승 흐림을 보여왔습니다. 그 당시에 14%대 강세로 마감을 했고요. 최근에 다시 한번 4만 4천원 전고점 부근까지 올라왔다가 이번 주 들어서는 좀 차익실험 매물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오늘도 3% 넘게 하락을 하고 있고 4만원 선 다시 하회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웹젠은 이제 오늘은 일단 아래꼬리가 나오고 있는데 주가 전망을 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네 아무래도 웹젠은 제가 시크릿 공략주로서 지난달부터 계속적으로 좀 추천을 드렸던 종목인데요. 1차 목표가가 지금 4만 3천원을 돌파한 상황에서 수익실험도 크게 했던 종목입니다. 하지만 지금 매수가를 보시면 거의 굉장히 고점 부근에서 지금 가지고 계신 부분입니다. 전민기적2나 미국 같은 지금 게임들이 오히려 중국에서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다 보니까 동사같이 중국 매출에 대한 기대감 혹은 또 중국 시장 판호 또 한안영에 대한 수혜도 얻을 수 있는 종목이다 해서 기대감이 좀 많이 높았던 게임 관련주인데 오늘 큰 폭의 하락은 추가적으로 악재가 떴거나 이런 상황은 아니지만 게임 업종에 대한 악재는 현재 지금 NC소프트가 아이템을 업그레이드 할 때마다 해서 사기성이다 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그게 정치권에까지 좀 화도가 되면서 게임 업종에 대한 또 발목을 잡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상승 범위에 대한 한안영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게임 섹터 긍정적인 전망에서 약간 그러한 규제나 혹은 또 매출을 크게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아이템적인 투자에 대해서 혹은 이거에 관련해서도 악재가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차익 매물들은 단기적으로 나올 수 있고요. 이게 만약에 정치권까지 법률화가 제도화가 된다 하면 크게 악재가 작용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게 아니다 싶으면 어느 정도 차익 매물 이후에 다시금 중국과의 관계 개선 혹은 한안영에 대한 수혜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지지 라인은 35,000원입니다. 35,000원 부근의 지지 라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섹터 전반적으로 악재가 작용을 해서 하락 추세가 변경이 되면 리스크 관리도 좀 고려를 하시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그 부분까지 좀 이탈한다 싶으면 차라리 비중을 축소하시거나 매도하시면서 현금 하시는 전략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NC소프트반 악재가 게임주 전반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을 제시해 드렸습니다. 앞으로 이 이슈가 어떻게 진행이 될지 정부에서 어떤 정책을 내놓을지에 따라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도 있다는 분석 제시해 드렸으니까요. 제시드린 손절가 잘 기억하시고 리스크 관리, 대응 전략 잘 세워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2864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화제약 매수가 17,400원 비중 10%입니다. 한 번 들어갔다가 손절하고 겨우 정리했는데 또 들어갔다가 물려서 마음고생이 심합니다. 또 손절해야 할까요?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대화제약 같은 경우에는 많은 제약바이오주들 흐름이 그랬듯이 작년 여름쯤에 고점을 찍었습니다. 이 당시에 2만 3천원까지 고점을 찍고 나서 계속해서 하락세 보이다가 올해 들어서 더 저점을 낮추고 있는 모습인데요. 최근에는 11,950원 오늘 현재가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한 번 손절을 했는데 다시 또 매수를 하셨는데 또 손실이라고 하시네요. 전문가님 이번에는 대응 전략을 어떻게 세우면 좋을까요? 네 아무래도 대화제약도 마찬가지로 제약바이오 섹터의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올해 들어서부터 계속적으로 차이 매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부분 크게 제약바이오 섹터가 시장에서 주도를 하면서 정말 2배, 3배 많게는 10배까지 점프하는 종목들이 많이 있지만 그건 그대로 말 그대로 제약바이오 섹터가 시장을 주도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강한 상승세를 보인 이후에는 그 기대감이 다시금 반영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익 매물들이 계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그러한 차익 매물들 혹은 약세 시장이 계속적으로 거의 수개월 6개월에서 1년가량 이어질 수 있고요. 길게는 2년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시금 또 다른 호재가 기술 이전에 대한 호재가 있어서 다시금 제약바이오가 인기가 끈다고 하지 않는 이상은 야금야금 차익 매물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너무 한번 손절 경험으로 해서 힘들지만 추가적인 하락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 단기적인 반등을 보일 때 단기적으로 이슈가 있어서 단기적으로 5%건 10%건 이렇게 반등세가 보일 때 차라리 그때 이슈가 있을 때 급등이 나오는 날이 있을 겁니다. 중간중간에 나올 수 있는데 그 부분에 오히려 차라리 비중을 줄이시거나 손절을 하시면서 대응 전략을 세우시는 게 다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화제약 같은 경우에도 제약바이오주 내에서 계속해서 사액실험 매물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단기 반등 나왔을 때 정리하는 방향이 좋을 것 같다는 의견 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0608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트리 BNT를 매수가 2만 2천원의 비중 40%로 가지고 있는데 걱정이네요. 나이가 들어서 눈에 관심이 많아서 이 종목에 매여 있습니다. 어찌해야 될지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지트리 BNT는 안구건조증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회사라서 이것 때문에 좀 관심을 가지신 것 같아요. 주가가 계속해서 작년까지는 한 3만원 선 부근에서 등락을 보이다가 올해 들어서는 굉장히 크게 하락을 했는데 세 번째 미국 임상 3상에서 통계적인 유의차를 발표하지 못했다. 이렇게 임상 관련 악재가 나오면서 주가가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1만 1,500원, 1만 2천원 이하에서 좀 횡보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1만 1,900원 기록을 하고 있는데 전문가님 지트리 BNT 지금 걱정이 크실 것 같은데 어떻게 대응해 보면 좋을까요? 네 아무래도 지트리 BNT 같은 경우에는 신약 개발하는 회사고 안구건조증 혹은 환방변성에 관련해서 치료제를 좀 많이 투자하고 개발하고 있는 회사다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실적으로서는 아직은 크게 못 미치고 임상에 대한 결과가 기대가 많이 높았던 만큼 그 임상 결과가 만족치지 못하기 때문에 차익 매물도 좀 많이 쏟아지면서 급락하는 이러한 상황이거든요. 지금 솔직히 너무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좀 제한적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제약 바이오 섹터 전반적으로 약세이기 때문에 단기간적으로 강하게 반등세는 보이긴 어렵다. 추가적으로 차익 매물들이 나오면서 약세 하락 추세, 하박 압력이 좀 더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것을 정말 비중가가 높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손실을 보고 싶지 않다 해서 3년, 5년 동안 혹은 2년, 3년 동안 투자를 결심하시고 나서 기다려보겠다 하시면 충분히 기다리셔도 되는데 그 사이에 아무래도 다양한 변수가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좀 이렇게 15,000원, 16,000원 이런 식으로 반등세가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수급적으로 단기 반등이 나올 수 있고요. 혹은 단기적인 호재로 단기 반등, 급등이 나올 수가 있는데요. 그때 오히려 비중을 좀 축소하시면서 기다려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미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추가 하락 가능성은 제한적이긴 하지만 역시 계속 짚어드리는 것처럼 제약바이오주, 전반적인 약세 때문에 또 강한 반등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라는 분석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5,000원에서 16,000원 정도 단기 반등이 나올 때마다 좀 비중을 축소하는 전략이 좋을 것 같다는 의견 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서 지수 흐름 잘 보면서 대응 전략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1441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K케미칼 매수가 28만 3천원에 비중 30%인데요. 계속 보유해도 될까요? 상담 부탁드립니다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SK케미칼인 SK그룹의 화학 계열사이죠. 주가가 2월 초쯤에 46만 7천원까지 고점을 경신하고 나서 두 달가량은 좀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SK바이오사이언스 상장 때문에 지분가치가 있는 SK케미칼도 주목을 받은 바 있는데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주가가 그렇게 크게 오른 건 아니고 다시 한 번 좀 밀리면서 오늘은 25만 4천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이분은 28만원대에서 매수를 하셨는데 계속 보유해도 괜찮을까요? 네, SK케미칼은 제가 정말 한 두세 달 정도 계속적으로 상담이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매주 1회씩은 나오는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SK바이오사이언스로 인해서 작년 하반기부터 강한 상승세를 보여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SK바이오사이언스의 상장에 대한 기대감 이슈도 있고요. 또한 백신 위탁 생산에 대한 이슈도 있었기 때문에 강한 상승세를 보여왔는데요. 차트로 좀 보고 말씀을 드리자면 아무래도 지금 작년 거의 7월부터였죠. 7월에 보시면 거의 10만원대였던 주가가 50만원 가까이 46만원 선까지 돌파, 강하게 돌파하면서 한 달 만에 무려 4.5배, 4배 넘게 올랐습니다. 이 얘기는 이러한 데 대한 기대감이 엄청 크게 형성이 됐었고요. SK바이오사이언스의 상장 기대감까지 계속적으로 2월까지 이어졌잖아요. 그러면서 오르락내리락하면서 횡보 구간을 보였는데요. 하지만 상장 이후에 지속적으로 매물이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분가치가 그만큼 분할됐기 때문에 SK바이오사이언스에 대한 지분도 블록딜로 매각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상승했던 이렇게 상승했던 상승폭은 반납할 수밖에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주사업이 화학산업, 케미칼산업, 석유산업 이런 거 하고 있잖아요. 글로벌 시장적으로는 굉장히 긍정적이다. 하지만 그거는 지금 기업 가치로 봤을 때는 충분히 그거에 대해서 반영되기보다는 오히려 과학의 과매수 구간인 SK바이오사이언스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올랐기 때문에 충분히 여기에 상승분에 대한 반납할 수 있는 상황은 충분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다고 저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점 좀 참고하시고 오히려 지금까지 기다리시고 더 기다리시면 지금 매수가까지 오겠냐라고 걱정을 하시지만 오히려 차라리 크게 지금 손실복이 크지 않는 상황에서 차라리 비중 축소하시거나 현금화를 시키셔서 추후에 다시 재공략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추후에 이 상승분을 반납하고 나서 다시금 석유화학 쪽으로 해서 제대로 기업을 가치가 많고 실적까지 이어진다면 거기에 따라서 주가를 다시 반등할 수 있는데 그때 재공략을 하셔도 되니까요. 차라리 지금 자리에서는 굳이 하박 압력을 강하게 받고 있는 상황에서 들고 있기보다는 비중 축소나 현금화 하시는 것을 오히려 고려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구간에서 비중 축소해 주시고 조정 후에 재매수하는 전략 제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0628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진 머트리얼즈 매수가 5만 3천원, 비중 20%로 보유 중입니다. 향후 전망 및 목표가 알려주시면 도움되겠습니다.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일진 머트리얼즈 같은 경우에도 2월부터 이번 달까지 조정받았다가 최근에 좀 반등하는 모습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6만 8천 3백원 기록하고 있는데요. 지금 수액 중이시네요. 앞으로 목표가 어떻게 잡으면 좋을까요? 네, 2차 전지 세터 자체로 보시면 계속적으로 지금 약세를 보이고 있고요. 한 두 달 정도 더 약세를 보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뭐 동사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에 들어가는 소재, 동박을 제조, 생산하는 업체인데요. 동박이 정말 없어서 못 팔 정도로 굉장히 지금 수요가 끊이지 않고 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들어서 주가도 반등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아무래도 2차 전지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방향을 잡기보다는 오히려 횡보하면서 좀 등락이 있을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25년, 5년까지는 충분히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엄청나게 크게 커질 것이고 각 국에서도 각 나라에서도 전기차에 대한 지원이 커질 것이기 때문에 수요는 가파르게 증가할 수밖에 없다. 긍정적으로 보면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2, 3년만 보더라도 크게 더 시장이 확대되는 만큼 동사에 대한 실적에 대한 큰 기대도 걸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오히려 차를 지금처럼 반등이 나왔을 때 7만 5천원 혹은 7만 3천원 이 부근에서 수익 실현하셔도 되고요. 이것을 정말 1년 정도 중장기 투자를 하겠다 하시면 충분히 기다리셨다가 수익 실현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